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중 11개 시군의회에는 의원연구단체가 전무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의원의 영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여성, 청년의원, 시정연구회 대표의원인 김우겸 창원시의원 나오셨고요. 경남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유진상 경남지식연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남지방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남에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타시군, 경남은 조금 양호한 편인데요. 일단 우선 경남 상황을 보면 현재 18개 도내 시군에서 11개의 의회는 연구단체가 전무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남도의 의원연구단체가 12곳이 있는데 타지역의 8개, 9개의 평균 여기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경상남도 문제가 지역별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건데 지금 없는 곳이 통영, 밀양,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양산, 하동, 사천 이렇게 11곳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자극받으시라고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요. 저희 교수들도 한 1년 안식년 하고 나면 우리 30년 동안 공부했던 거 새까맣게 까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 집단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곳은 창원이나 김해 같은 곳은 한 곳 이상 연구에 소속돼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편중 현상이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연구 모임이나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활동이 저장형 또는 그 활동들의 내용을 보면 견학, 현장 실습 이런 걸로만 돌아가는 연구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구단체가 없는 지역을 꼭 집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의원들이 결국은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견을 들어서 제일 큰 게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전문적인 영향이 없으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연수, 연찬, 연구단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뛰어가야 되는데 의원하시는 분들이 원래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분야로 나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학자처럼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를 별도로 해주셔야 맞고 의정 홍보 효과라든지 전문가하고 같이 해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소통도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런데 이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을 하시다 오신 분, 무슨 시민운동을 하시다 오신 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자기 분과를 들어갈 때 자기 경험치에 맞는 분과를 들어가면 좋은데 또 자기가 그냥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걸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저희가 경남 최초로 저희 연구소에서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공천심사를 쭉 해보면 정말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 예를 들면 자기소개 해보라고 그러면 남편이 나가보라고 해서 한번 나갔다. 정책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시를 읽는 분부터 좀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수행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더니 역량이 확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문제는 당선 이후입니다. 당선 전에 우리 지방선거 아카데미 할 때 거기를 수료를 하면 공천할 때 가산점 3점 거기서 표창을 받은 5점을 줬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딱 되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다 정책을 만들어 드려요.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보라고 책자를 주면 그것조차 안 보는 의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 실제 사례로 창원시 근대건조물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의원들이 열심히 저랑 같이 스터디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 적이 있고 또 정반대로 저희가 연구집에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줬는데도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전혀 반대의 행동, 난간이나 펜스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우겸 의원께서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또 창원시의회 초선 의원이신데 오늘 유진상 사무총장께서 지방의회에 정말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교수님 말씀에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의원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선되면서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보시면 특정한 분야로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환경해양농림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게 의원연구단체이고요. 이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현실은 도내 11개 시군에는 의원연구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그간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개선 의지가 조금은 보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의 경우에는 연구단체 활동에 활발했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 중심에 좀 있으시죠? 현재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우회의 경우에는 12개의 연구회가 있고요. 창원시의 경우 4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연구회는 지난 9대 도우회부터 쭉 해오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성평등정책연구회, 청년정책연구회, 보건정책연구회 등 제10대 도우회에서 새로 등장한 연구회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창원시의 경우 현재 4곳이 있습니다. 4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도시발전연구회,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그리고 여성청년우원시정연구회, 관광축제 마케팅연구회로 4개의 연구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대표원으로 있는 곳은 여성청년우원시정연구회입니다. 창원시의회의 여성우원 그리고 법적으로 청년인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회인데요. 다른 연구단체는 도시발전, 역사문화, 관광축제 마케팅 이런 테두리 안에 있다면 저희 연구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통합창원시의회로부터 여러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좀 들자면 좋은 조례 연구회를 예를 들면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시상도 했었고 인권조례, 생활임금조례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례 형태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의원 연구단체는 일단 창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서 한 개 연구단체의 최소 7명 이상의 시의원이 등록을 하여야 되고 등록한 후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등록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의 경우 예를 들면 해마다 저희가 연구 계획을 짜고 연구 주제를 정하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저희가 예산학교를 열어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출신 예산 분석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시찰도 직접 다녀왔고요.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는 이제 좀 다른 연구회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회 출범 이후 여성의원 수가 최다를 기록했고요. 법적 청년인 만 19세에서 만 34세 해당하는 의원들도 등원을 했고요. 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의원단체입니다. 의원 연구단체가 전문인력으로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현재 이제 한계가 좀 있고 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의미를 한 해 한 가지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오늘 나와주신 경남지식연대 유진상 사무총장께서 그 방안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 입장에서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고무적이죠. 우선 이제 창원시 이야기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경남도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경남도 우회는 일단 우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칭찬부터 하고 또 비판할 부분 비판할게요. 경남도 우회가 지난 11월 외유성 국외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판의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18일부터 주제별 국외 연수를 나가는데 예를 들면 농해양수산위원회랑 경제환경위원회는 선진 농업정책 벤치마킹 위원회 이름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벤치마킹 선진 교육정책 및 미세먼지 대응 벤치마킹 국제교래엄정 및 행정우수 사례 연수 건설 한류 지원 및 효율적 도시재생 모델 검색 예전에 비해서 제목이 일단 매우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임위원회별로 예전에는 연수를 갔는데 그걸 이제 문을 개방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관광지 자제하는 건 너무 기본이겠죠. 관광지 자제하고 연수 주제를 짜는데 예전에는 21일 전에 연수 계획서를 냈는데 30일 전에 계획서를 내고 거기서 또 이제 수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견학한 장소들도 보면 무슨 스마트팜, 그다음에 농업 관련 기관,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동행 주거시설, 실임노인센터, 그다음에 산림치유마을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벤치마킹 가능한 곳들로 조금 변성이 됐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함께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기 연수 제가 이제 다진시는 분 보면 저희랑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에펠탑을 보는데 그분들은 너무 예쁘다고 외관만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에펠탑이 130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처음에 흉물로서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는지 그건 되게 역사가 많아요. 야간 경관 계획을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기 느낌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셨지만 문제는 이런 연구단체 활동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지방의회가 자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어떤 시의원은 아예 경력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 시의원이 당선이 돼서 언론에서 역시 지방의회는 아무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우리가 사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도 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석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현실적으로 지역에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시의원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기들끼리 공부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무슨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의원들 스스로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연구단체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당별로도 이 연구단체 결성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결국에 이제 세비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당별로 연구단체 결성 독려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역 간의 이슈가 틀리고 그리고 의원 간 전문 분야 그리고 또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을 묶어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3개의 시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권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형제와 같은 새 지자체의 관광 발전을 위한 동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 사무총장께서도 이번 출범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지자체가 같이 시도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은 아니고요. 2001년부터 부울경 동남권 관광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부울경 방문회 사업을 서로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게 경쟁자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좀 유야무야 흘러가는 게 있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부울경 관광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조차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게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세계시도가 상설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각각 1억 원씩 예산을 분담해서 내고 그다음에 공무원 한 명씩을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시도가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부산에 본부를 두고 또 내년이나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돌아가면서 본부를 두기로 했고 올해 2년간 간사를 맡은 도시가 부산인데 5국 공무원 한 명을 동남권 광역관광본부장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번에 본부가 제시한 사업이 동남권 광역본부조성 사업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해서 영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창원시 의원으로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좋다면 좋고 하지만 저는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경남, 부산, 울산은 동일 생활권에 있고 그리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001년 설명하셨듯이 2001년에 경남, 부산, 울산은 동남권 관광협의회 운영했고요. 18년간 경쟁자라는 인식 아래 협조가 안 이루어졌고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실질적 교류 목적을 두고 있어서 관광 분야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경남, 부산, 울산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남, 부산, 울산은 2012년 출범을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연구 용역만 하고 실패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새 지자체의 교통문제 대립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라는 파국을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1년간의 주요 사업이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출범은 지난 번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 또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를 출범시켰는데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관광협의체, 일종의 협의체인데 이 본부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교통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2012년도에 출범한 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교통본부 경우에 각 지자체 간 버스 사업권을 조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사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분석을 해보면 개별 여행객, FIT라고 하는데 80에서 90%가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여행객으로 돌아서는 최근의 트렌드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더더욱 중요시 되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오사카가 최근에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결국에는 간사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베, 교통을 다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전철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급격히 관광 상품이 성장을 했고 스웨덴 말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던 것인데 산업이 다 쇠락을 했고 최근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도 결국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외래순다리라는 수건 사업이 되니까 산업도 발전하고 관광도 급격하게 발전하는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4명 파견해서 이 조직으로 수도권의 거대 관광 산업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발을 뗐으니까 두고 볼 일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습니다. 내년 6월에 부전 마산 간 중속고속철도 연결이 되고 부산 울산 복전선도 개통되고 그 다음에 또 대구 광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을 본부에서 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상품들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광객 체류 기간이 1, 2일에 그치는데 마이스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면 역할을 점점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업의 가장 관건은 교통인 것 같습니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의 출범은 분명 영남권 관광벨트의 새로운 호재가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현실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길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인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부터 보이시나요? 역색관, 학군, 주변경관, 안면, 편의시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하세요.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가 당신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내진성능평가, 인증신청, 심사도 간편하게 평가비와 인증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검증하니까 안전도 높이고 건축물의 가치도 높이고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신청해주세요. 희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해시가 155개 공공조형물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죠. 네. 공공조형물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형물의 설치라든지 관리가 김해시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 이런 아주 좀 골치 아픈 행정의 하나인데 김해시는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는 김해시는 155개의 조형물인데 이 조형물 전체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현상이 어떤지를 담은 이런 화보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보집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김해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민의 종이라든지 연지공원의 음악 분수 등 아주 우리나라의 명물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김해시가 처음이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시청 안에 도시 디자인과 전담부서까지 설치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의 사례가 전국에서는 굉장히 더문 사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김해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해가 행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공공조형물의 관리가 일어나고 체계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 입장에서 이번 김해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원래 공공시설 안에 철치하는 미술품, 회화, 조각, 서해 심지어 분수대, 폭포, 환경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한 거거든요. 원래 이게 예전에 소수가 예술품을 독점했잖아요. 자기 방에 놓고 자기만 보던 게 민주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공공의 장소로 나와서 모든 시민이 다 같이 그 예술품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 공공조형물 관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경상남도에서도 6, 7년 전부터 비슷한 시도를 계속했어요.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에 제가 직접 발의했던 건데 불량경관, 양호경관.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 포인트마다 했는데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한 번씩 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만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경상남도도 이번 기회에 좀 자극이 돼서 그런 정책들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원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관리가 분산돼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좀 차이를 알아야 이번 김해시의 시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우선 김해시에서 행정동마다 가지고 있는 작품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 리스트를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선 좋은 점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좋은 작품이 있고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가 가능해졌고요. 사실은 김해시 공공조형물은 1995년부터 건축 미술품 설치 의무화되면서 양쪽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게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야외 공공조형물은 만약에 다원화 돼 있을 경우 좀 전에 제가 말한 건 일원화 됐을 때 장점을 말씀드린 거고 다원화 돼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간부서가 다 제각각이에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이 지자체 시장, 구청장, 지자체 장들이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고 비슷한 것까지 또 봐주는데 너무나 직설적 유치한 조형물들이 난발하다 보니까 이 조형물들이 마치 소음이나 공예처럼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당히 분배를 하고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려면 이렇게 김해시처럼 좌표 지도가 있고 리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괴물 영화 나온 뒤로 한강병에 그걸 만들어놨는데 방치가 돼서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했던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기획부터 공공미술 설치 기획부터 작가와 담당 공무원이 붙어서 예산 절과만 제출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 계획 그다음에 관리 보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다 예산을 꼼꼼히 짜고 그럴 수 있는 별도의 지침까지 내놔야지만이 그 공무원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실 이런 제도가 아예 김해에서 처음 최초로 시도된 게 아니라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공건축 앞에 미술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건축 미술품 장식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광역 지자체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 돼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더 강력한 조례로 김해시처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경남도에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면 2015년 7월에 서울시 디자인정책가가 시행한 도시문화시설 점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환경정비가 필요한 조형물이 전체 60% 세척이 필요한 조형물이 36% 거의 그냥 절반 이상의 흉물처럼 방치돼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쨌든 이번 사례가 질적관리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 김해시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렇겠죠. 이번에 다른 지자체도 영향이 많이 바뀌었고 이미 지난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형물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죠. 7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조형물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60% 이상이 예산 낭비라든지 공공조형물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걸 유발시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게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청책실장과 유명 화가 신정아 씨 이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국세청 간부가 개입되었던 화랑의 어떤 조직적인 개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형물의 리베이트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의 조형물의 관리라든지 갈등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몇 번이나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권고를 내렸지만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정책의 의지가 없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김혜 씨의 이번 사례를 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늦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은 저는 더 깊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 시군들은 김혜 씨의 사례를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제도 개선을 좀 빨리 박차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김혜 씨처럼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조형물도 좀 남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민의 사회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질타는 이제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여기서 후퇴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전국 지자체 행정정보 공개율이 나왔는데 경남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 그 이유와 개선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정보는 뭐고 또 공개율이 높다, 낮다는 뭘 의미합니까? 네. 행정정보는 이제 공공기관이 직무상의 어떤 작성을 하든지 취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열람이나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그런데 공개율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이 행정정보는 이제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성, 투명성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도민들한테 행정의 지지도라든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법이 도입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가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성적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도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좀 우리 도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노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행정정보 공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문을 전체를 공개를 하는 공개율이 73.2%인데 경남은 5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북 강원에 이어서 꼴찌 수준인데 문제는 이 정보 공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리 경남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정보 공개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원래 권위지리적 독재통치 아래서 행정부 관료들이 밀실 행정을 하고 또 소수 언론이 그 정보를 독점하고 그것들을 어떤 언론 통제한다든지 국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썼던 걸 깨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하거나 공표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정보를 청구, 공개를 청구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배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정부에서 오픈하면 되는 거고 정보 공개 청구권 또 다시 두 개를 나눠죠.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은 누구나 쉽게 청구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인데 그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해관계에 얽힌 경우에는 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할 거니 말 거니를 결정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화를 했고 또 하나는 정보 소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또 주기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공개율이 많이 낮은데요. 이게 계속 경남도가 최하위권이었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경남의 정보 공개율이 2016년도는 약 70%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68% 그리고 2018년에는 53%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게 올해 6월 상반기까지를 보면 39.4%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30.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경남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이 79.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나머지 지자체는 50% 밑도는 시군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만군이 약 18%로서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진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경남도의 정보 공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의 알거리 정진이라든지 투명성에 굉장히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하만군의 공개율이 17.9%라고 하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도청을 비롯한 시군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게 이제 어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번 보도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경남이 최하위라는 것은 한 항목에 대한 거고 원래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사전 정보 20점, 원문 공개 20점, 청구 처리 40점, 고객 관리 20점 이렇게 네 개 분야를 봅니다. 그래서 경남이 최하위를 먹었던 건 원문 공개 20점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한 개만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 도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봤다. 지금 자료화면 나갈 텐데 2019년 정보 공개 종합 발표 평가 행정부에서 한 평가를 보면 전체를 총 다 방금 말한 네 개 항목을 전체를 합한 정보 공개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우수 등급입니다. 최우수가 네 개가 서울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고 우수 네 개가 경상남도, 대전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이 아홉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그룹이 맞고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문 정보 공개는 실국장 이상이 결제 완료된 문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부랴부랴 왜 그것만 낮은지 검토를 해봤더니 일단 이 정보 공개 수준이라는 게 전체적인 정보 시민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오픈하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국장 수준에서도 이 정보 공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해도가 좀 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성과 평가를 해서 배점, 전 직원들한테 어떤 평가 받을 때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렸고 정기적인 결제 문서 관리 정보 재분류를 통해서 상향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부서 담당자 정보 공개 마인드를 확산해서 성과 평가에 또 다시 반영하기로 이렇게 아마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남도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인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행정정보 공개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국민과 지역민 지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 공개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정보가 공개된다는 거고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소통이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원문정보 공개율이 2018년에 94%에서 월상방이 96%.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원문정보 공개율입니다.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보 공개율 중에 그래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서울시가 변하는 과정들을 봤더니 굉장히 행정이 민주화되고 민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결과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권위주의실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협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전에 경남도는 4개 지표 중에 한 지표만 꼴등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했잖아요. 4개 중에 한 개 상처받았으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그것마저 회복을 해야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방금 교수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원문정보 공개율을 거의 10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민원도 줄어들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평가 배점이 원문정보 공개가 20점밖에 안 되지만 실제 상징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신뢰도 점수는 저는 이것보다 몇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남도가 원문정보 공개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불투명 행정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문정보 공개율을 빨리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밀실행정이고 내가 했던 어떤 결집 문서를 군민들 앞에 도민들 앞에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은폐하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체장의 저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공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개를 더 확대해서 도민이 행정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도내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이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헬로윈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윈시 토크 특별할 것 없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특별해지는 시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방송을 통해 공유하세요. 제작부터 접수까지 가까운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윈시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be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